왜 카카 밖에 생각이 안 나 카카 애 날먹되겠지 아 왜 오세? 말살검? 말 살 말 살 말 아니 이걸 날먹을 못 할 수도 있잖아 말 살 말 살 말 살 말 살 의 심 미친 전의 촬영 나가볼 일인데? 말 살 말 살 말 말 살 말 살 말 말 말 살 엘리트 두 마리 더 잡을 수 있을까? 육강력이라 좀 싸고 싶은데 사기 캐나서 가는 열 열 툭 열 툭 열 툭 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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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복? 부복? 보호? 차라리 숭배를 쓸까 열 도자기 말 살 때리긴 해야겠고 이거 말 살 많이 라가볼린 불쌍하네 상대를 잘못 만났네 아이야 도자기 괜히 괜히 쥐약 걸었다가 잉크병 날렸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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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자비란 없습니다 하얀 짐승 속상 하얀 짐승 속상 하얀 짐승 속상 열 쇠 열 쇠 열 쇠 열 쇠 열 쇠 파파파 데우스마키나 쓰릉 말쓰릉살검 까까 신성 자기력에서 나온 신성 자기력에서 나온 신성 자기력에서 나온 신성 오픈 열 알견 이건 알파각이 맞다 버티딤 쓰릉 쓱쓱쓱쓱쓱 쓰 쓰 쓰 쓰 아니지 휘갈김은 쓰레기가 아니지 쓰레기는 아닌데 내 덱에 필요 없는데 지금 그나마 회피 도약 아니 덱에 도움되는 것들은 또 아닌데 이 덱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지 근데 작은집 초커마키나 왓처가 제일 초커 못쓰지 않을까 다른 캐릭보다 뭔가 보스 유분이 왜이래 격분 격분은 좋은 카드라서 쓰고싶네 네 안녕하세요 엄청 작은집 미니어처 하우스 미니어처 하우스 미니어처 하우스 앗 내 마음에 오세요 오오오오 오오오師 미션 성공 아직.. 성공 안했는데.. 류수진열리 15,000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만스런 해제 신외의 드로우 손절 타격카드 5장 2장을 변화시킵니다. 제발 좋은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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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갈김에 여류면은 잘 나오기는 잘 나왔네 근데 저거 잘 나온거랑 별개로 아 뭐 할게 없네 지금 덱에 이런 덱은 어떻게 굴려야되냐 덱이 너무 굴려 붙음 추월같은걸 끼었나 오우 오우 아우 카카오 메가 크립도 카카오가 이렇게 인기 많을 줄 몰랐 치 않을까? 아 잠깐만 아 아 아 gráfic 아 정말 골 때린다. 병효정 있네 인네도 진짜 쓰기 힘든 카드 같아. 음향성 아니 어떻게 이기 포션이 두 개 나왔는데 그게 스네코랑 아이고 참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살 말살 구스텝 수리검 들끓는 울화 숭배 숭배 두개 놓고 음.. 지금 딜카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딜카드 말고 다른거 넣기가 너무 좀 그렇네 딜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씩 돌올라와 헌신 마요까지 쓰고 강림은 온다 음... 헌신을 헤드에 잡고 있어야 제네가 안 가져간 이렇게 넘어가자 아니 잘못 개선했다 저거는 손에 못잡고 있지 쟤네 이름도 그냥 구체야 오브 최대 체력이라도 최대 체력이라도 이렇게 많아서 버텼지 큰일 또 갈김 헌신 또 갈김 또 갈김 쓰려면은 저 강화라도 돼있었을텐데 휘갈김 두장이었다가 괜히 휘갈김 두개 같이 잡히고 코스트... 없고 없고 그러면은 손해일거 같은데 헌신헌신 룬피 저열도 괜찮아보이고 룬피가 강림말살하기 훨씬 편할거 같은데 사코덱하는게 더 안정적일거 같기도하고 l 강화해야 될 카드 무진장 맞네 데우스 마키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안좋죠 산막은 어떻게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쉽지 않음 어으 약한거 봐 마요뿔 와넘 약 우아상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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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진장 강한 현두미 파워 카드를 다 털면 그때는 센데 파워 카드가 일단 너무 많고 파워 카드를 빨리 쓸 수 있는 코스트가 없다 결국에 템포가 빨라질려면 파워 카드를 빨리 써야된다 지금 낯선 와처에서 디펙트 향이 나는건 왜일까 미라소온 미라소온 나와도 잘 쓸 것 같고 디펙트단 미라소온 미라소온 강리엠 빡 광기 광기 드록업체 해결방법이 없나? 마음의 호세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두강화 하면 안 돼 아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군화참기 레벨 99 군화참기 레벨 99 군화 군화도 강화한 데 있는 거 진짜 눈물나네 이게 정말 형편없다 다 영코맨 들어 쓰릉 말살 향로 뜬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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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다 영코맨 다 영코맨 나 영코맨 안 Ap 다 영코맨 다 영코맨 다 영코맨 다 영코맨 다 영코맨 이럴수가 막내 근데 이것이 모아처다 와 썩어도 준치 유독성 R 힘 포션 장법 손절장법 근데 지금 파워카드 늦게 터는게 문제라서 으잇 으잇 포션이 저렇게 있으면 가는게 맞는것 같다 다음 턴 숭배로 강림 하죠 띠오옷 근데 딜카드 없음 손절써야됨 아우 빡세 진짜 못잡잖아 이걸로 이번 턴에도 일단 한 턴 씌워야되고 와 이거 진짜 힘들겠다 고요함 마음의 옷에 있어가지고 쓸만함 을눈 외도 얼눈 외도 아이 미라 아이 아이 그래 그 비상단추 지금 비상단추도 좋은데 룬필아가지고 룬필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이 흠이 아 일단 명치 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잠옷들 다 정리해야되는데 잠옷들 다 정리해야되는데 와 너무 답답하다 핸드 꽉 막힌거 봐 와 아 아 아이고 속이 답답하네 보고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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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만들여 못이리더라 와 아이씨 이게 왓초냐 해시계 말살검 분화 분화 꺼져 분화 분방 파워 카드도 좀 빨리빨리 떴으면 좋겠네요 분화 분양하네 안 한다고 누가 기생충을 분양하냐 기생충도 생명이야 아이씨 아이씨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되냐 내평불 좋아요 좋은거 맞나 아 좋아 아이씨 체력 체력 단련할까 지배 강화해서 선천 붙이기 휘갈김 강화해서 템포 올리기 백마로 코스트 하나라도 더 벌기 첫 턴 좋습니다 첫 턴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건 완전 안좋네 오케이 땡큐 이제 숭배 연코스트 만들었으니까 강림시계 하면서 이런 지금 백이 쓰는게 아니라 얘네들이 약한거 같은데 한컨 전체력 캔컨은 했는데 팬컨은 못했네 애버검 잡지 않나 아님 말구 첫 턴 앤드 아주 유림 아 이게 들어오지. 아주 마음에 들어오고. 깍깍게 빡침. 심심.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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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깍깍아 빡사봐서. 하나 까마귀일 뿐. 이렇게 쉽게 박을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쓰릉. 말살검 다 맞기 도전해주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말살검 한 대 맞고 가지. 어 향컨. 천천히 합시다. 금전해올서. 존경 흡. 지구. 간다 와다오 아 모른 직다 힘올리는게 제일 나을라 딜은 안 모자란거 같은데 방어가 모자란거 같은데 헬식에 있어서 하나 더 지우는게 좋을거 같아요 보스전에는 이제 저것도 들어와가지고 상태이상도 들어와가지고 힘들거라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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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냥 담았네 대행마 핸드 터지는거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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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아... 하아... 비상다주 캔컨 해야되네 오피스텍은 좀 그러니까 창남개 너매 근데 캔컨하기 빡센데 쌀쌀 긁어놓고 다음 턴에 말살 방패가 힘 다 털어놔서 힘이 없네 단식 부복 부복은 지금 수리검도 있어가지고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천신뜸 그런 상상함 퍼즐도 있는데 이거 그냥 맞춰 이런 턴은 아이고 아이고 난 향컨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체력이 이렇게 많았어 사실 그냥 피만 낸거지 필요가 없음 이렇게 이렇게 터로 잠시만 해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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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뭘 해도 서훈이네 쌍방 서훈 서훈의 저주 어... 뭐 다 필요포죠 쌍컨 같은거 만족합니다 겁나 쌤 납부숨 연예인 걱정보다 필요없는게 와처 걱정 아닐까 아이고 의미없다 빠생 요정은 이제 자유에요 뜨링 디펙트 걱정 디펙트 걱정하니까 저거 생각나네요 날씨가 맑으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짚신이 짚신이었나 아무튼 승리 짚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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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꼬들